홍신술이 되는 무예라고 볼 수 있죠. 지금 슬로우 비디오를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? 저게 학기 대회. 원래 학기가요. 그렇죠. 아주 잣도 있고 있는가보다는 오히려 물 흐르듯이 부드러운 가운데서. 지금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무지울작이 추운데요. 매년 이렇게 추울 때 성초에 하는 극기훈련. 해마다 해오셨는데 이번 극기훈련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? 매년 우리 학기도인들은 도인의 정신훈련으로 극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 극기훈련은 우리 호신, 무예를 누구나 율동적으로 경쾌한 음악에 맞춰 율동적으로 할 수 있게 개발해서 온 국민이 국민의 건강과 합을 이하고 유사적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모드로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금년 지도자들의 극기훈련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도사범들이 수고를 하기로 한답니다. 흥기훈련. 진심으로 큰 금년이